아 다행이네 링섬에서 다행이네 다행이네 난 딴섬 것도 저장 안된 줄 알았네 게임자가 바로 바로 해봅시다 또 이번엔 이번엔 엉금엉금 바로 죽여버린다 한 대도 맞지 않겠어 아 그 군바가 너무 약하긴 하다 이렇게 보니까 얘는 그냥 일직선으로 느리게 오네요 바로새로만 가는 건 아니고 그냥 군바는 쉽죠 그냥 오케이 페이프 주고 그냥 여기 있다가 오케이 쉬워 쉬워 군바 아 뭐 형식상 먹어줘 먹어야지 끝나네 하트를 야쑤 다미 헤이호 오 이게 두 번째인데 와 일곱 번째면 얼마나 어려울까 오케이 오자 서있을 때 오케이 돌고 바로 뒤돌고 한번 더 왔다가 이제 서있고 그때 빵 이렇게 왔다가 바로 뒤돌고 이렇게 왔다가 서있을 때 빵 오케이 한번 뒤돌고 후루루 서있을 때 빵 좋아요 순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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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빵 오케이 한 대 한 대 남았어 약간 패턴 파악 파악이 중요하네 아 세 방이 국룰이에요 스티커 세 방에 맨몸 세 방 스티커 세 개나 붙여져 있어가지고 스티커 다 떼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방 총 아홉 방 때려야 되는 거야 나는 아홉 방이 아니라 여섯 방 아우 이거 너무 빠르다 괜찮아 한 대 정도? 괜찮아 페이크 주고 오케이 한 번 치고 오케이 피하고 또 피하고 통통 흠 피하고 또 피하고 통통 흠 오케이 피하고 또 피하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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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와만 내줬어 이 정도면 좋다 오오오 툴링백 코인 이 다음 뭘까 누울까 아 붓구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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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은근 쉬울 수도 있어 되게 빠르긴 한데 되게 빠르긴 한데 되게 빠르긴 한데 되게 빠르긴 한데 아이고 제가 또 쳐다보면은 아 없어지는 것 보소 어 침틈을 안 주는데 오오 없어지는 것 보소 유인했다가 유인했다가 이렇게 아 많이 유인해야된다 얘는 유인을 해야된다 뒤돌고 있을 때 앞 돌고 이때 빵 오케이 다시 뒤돌고 있다가 한 다음에 빵 빵 오케이 약간 숨바껍질 않는 느낌 흠 둘고 흠 오케이 아 쉬운데 이 정도면 이 타이밍만 잘 맞추면 안 보여 오케이 오 50이나 줘? 뭐야 할만한데 아 그리고 쉬워가는 틈인가 일단 3600 그 다음 누구야 아 아 얘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얘 사막에 있는 애 못 잡았거든요 떨어지는 빨강들 껍질 얘 안 잡아봤어 한 번도 여기서 죽는 거 아니? 아 많이 간보시네 저때 저때 잠깐 떨어졌을 때 저때 엉덩이 쳐야돼 아 에 씨 와 씨 이거 어떡하지 오 이게 맞아? 아 그냥 아 아 그냥 가만히 서있다가 때려야되네 피하면 안돼 타이밍 타이밍 싸움이야 타이밍 싸움 간 보는 것 봐 오케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쟤는 이제는 피해야돼요 요때 요때 쿵이야 쿵이야 아 다시 이번 이때 쿵이야 쿵이야 오케이 니가 그래도 하트 많이 주지 않을까 피다 쿵이야 쿵이야 오케이 아 두 번이구나 마지막에 두 번 때리면 죽네요 진짜 오케이 50초 쑤어 상금 6600 그 다음 가봐 두 방 맞고 패턴 익히면 돼요 이제까지는 괜찮아 얘는 또 뭐야 어 저거 굴리네 굴리는데 군사소리에 스티커가 묻혀져 있네 어 공을 쳐야된다 이거 아 공을 쳐서 쟤를 맞춰야돼 오케이 요렇게 넘어졌을 때 관자놀이 팡 아이고 늦었다 어 아 이게 근데 패턴 안 알았죠 쾅 치고 넘어졌을 때 관자놀이 팡 이제 왼쪽 관자놀이 쳐야돼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쉬워 쉬워 어후후 머려라 어후후 오케이 패턴이 계속 바뀌네 아이고 쟤 이제 이동한다 점프한다 아휴 에이 아파라 짠 오우씨 겁네 오오오오 뭐 어떻게 살아있어요 아 이걸 또 맞아버리네 헉 헉 이건 또 맞아 안되는데 안되는데 헉 에고 괜찮을까 아 이 다음에 죽을거 같은데 근데 뭐 멈추지 헉 체력 코달린다 진짜로 아니 백 백 주지 하아 얘 하임바인가 맞네 하임바 블랙 롤링 썬더래 썬더 겁네 빠른가 본데 어?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? 어 빨라 빨라 어 무서워 괜찮아 침착해 와 겁네 빨라 오케이 오케이 어 빠른데 으흐 으흐 오케이 오케이 오우씨 아 왜케 많이 때려야돼 오케이 오케이 각도 개선 잘해 오케이 스티커 값됐구 오우씨 겁네 빨라 오우씨 겁네 빨라 오우 너무 빠른데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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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개우개 달려가아 어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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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이히 이제 100 준다 오 상금 어? 다 했어? 에? 나 다 깼어요? 어? 나 7마리 다 했어? 아 그래요? 뭐야 오호호호호호호 오 와 상금 모임 대상이 2배 넘게 됐네 오오 오 달달해 어 뭐야 달달하네 아 뭐야 쉬웠네 아 괜히 괜히 쫄았구먼 링 챔피언이 탄생했다 박물관에 트로피 보내지 잊지 말고 수령하도록 오케이 음 트로피까지 주네 다음에 굶주림 또 오도록 아 재밌는데?